매주 월요일마다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 모셔서 정치권의 현안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정치 원로의 생각을 듣는 정치 좌충우돌. 오늘도 유인태 전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법사회 종합감사 잠깐 보셨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뭐 이제 윤석열 총장은 1년에 한번 국장감사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추미애 장관은 그 사이에도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을 밝힐 기회는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서로 어긋난 말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아유, 아마 처음에는 원래 우리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쌈구경, 불구경 이런 거니까 권력자끼리 싸우는 거 국민들이 좀 흥미진진하게 봤을 텐데 이게 너무 오래 끄니까 너무 피곤해 배고 국민들에게 이제 민망한 거죠.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임명권자가 제가 뭘 하냐 도대체 그걸 한 두어 달 전인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청와대가 나서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정리를 해 줘야 한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어느 한 사람의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두 사람에게 다 경고를 보내야 됩니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일터인데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 이걸 보면 궁금한 게 말이죠. 처음에 윤석열 총, 검찰총장을 시킬 때 그리고 그 임명한 이후까지도 대통령의 신임은 절대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은 경쟁도 없이 검찰총장은 윤석열이고 또 보통 검찰 인사를 그렇게 총장한테 맡기는 법이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청와대하고 장관하고 총장하고 총장의 지분이 그래 많지는 않아요. 민정수석 장관, 총장이 서로 검사장 인사할 때 다 의논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은. 그거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총장이 그렇게 많은 지분을 또 갖는 것도 아니에요, 그중에서 보자면. 그런데 뭐 그때 언론들이 그렇게 윤 총장을 막 공격할 때 전부 자기 사람으로 심었다고 도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다 맡길 정도로 신임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지금도 궁금한 건 노무현 정부 출범 첫 조각대에 국방부 장관이 다른 사람이 내정이 돼 있었어요. 본인도 아마 자기가 낙점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노무현 대통령이 인사보좌관, 그때는 보좌관인데 정찬형 인사보좌관을. 보내가지고 적어도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노무현 대통령의 중요한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방부 장관한테 느끼게 되는 걸. 그걸 좀 확인해오라고 그래서 이제 정찬형 보좌관이 갔어요, 내정자한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는 장관이 뭐 다 됐는데 무슨 그 인사보좌관을 조금 약간 온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결국 거기에 잘 동의를 안 하니까 나중에 이 정찬형 보좌관이 이것만 하시면 이제 잠깐 됩니다 했는데도 대답을 안 하니까 와서 끝내 답을 못 들었다 이래가지고 그 장관이 바뀝니다. 처음에 내정됐던 장관이. 그 첫 조각대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민정수석으로 그러한 과정을 다 봤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명할 때 적어도 이 검찰개혁이 이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중에 과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적어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짐을 받았을 거라고 확인해 본 건 다짐 안 받고 시킬 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어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그거 무슨 누구 편지 어쩌고 이거보다 지금 검찰개혁에 관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바뀐 거냐. 그야말로 검찰주의자라서 검찰개혁의 황강이 거부하는 거냐. 그 조국 장관 때 좀 무리를 했잖아요. 청문회 하는데 압수수색을 하고 기소를 하고 한 건 조금 그때 약간 무리한 수사였는데 저게 검찰개혁을 과연 막기 위한 거냐. 아니면 그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첩보가 도저히 장관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이제 그때부터 윤석열 총장하고 말하자면 청와대나 여권하고 이제 완전히 틀어지는 계기가 그거였단 말이죠. 저는 사실 어제 그저께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이 과연 검찰개혁에 대해서 생각이 바뀐 건지 소신이 어떤 건지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네,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서로 어긋난 발언 같은 주제를 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유인태 전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날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많이 선을 넘었죠. 여러 가지 태도도 그렇고 또 막 의원이 질의하는데 중간에 막 끼어들고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하여튼 부적절했는데 그게 앞에 장관이 더 부적절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용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 같으면 가력기관장이 그러한 태도를 보이면 그건 여야 없이 같이 남을 했어요. 좀 그런 태도는 하라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그보다 훨씬 좀 더 심한 정도의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 민주당 의원 중에는 위원장 한 사람이 나중에 좀 사과할 뜻이 없냐고 하는 정도 외에는 나머지들 아무 소리 안고 감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전과가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윤석열 그날 총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그건 좀 지적을 받아야 될 정도의 답변 태도와 내용이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장관이 저래 마치 윤석열 총장은 그렇지만 한 맺힌 피해자가 울분을 토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상당히 부적절했어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이야기는 이쯤 하고 지난주에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어요. 저희도 상당히 자세하게 다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불가피했다고 봐요. 지금 탈당이. 금태서 전 의원 입장에서는? 뭐 하겠어요, 징계받고. 지금 지역위원장도 뺏겼잖아요, 경선에서 져서. 현재는 징계받은 한 당원일 뿐이에요. 그리고 훨씬 젊은 후배가 거기서 경선에서 이겨서 현역 의원이 됐는데 그 지역에서 다시 젊은 후배하고 다시 경선을 치르려고 사야. 강선 의원이자 강선 의원. 네, 거기서 뭐 하기에도 모양이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 자리가 없죠. 저는 저걸 보면서도 또 한 번 절실하게 느끼는 게 이 선거제도가 그렇다고 저는 금태섭 의원이 예를 들어 본인이 그러지도 않을 거라고 보지만 다른 당이라고 해봐야 정치를 하려면 우리는 1당, 2당, 1번, 2번 아니면 안 되는데 그 2번당으로 가는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또 가면 나는 본인의 정치적인 장례도 훨씬 더 좀 불운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좀 그런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당 아니면 저 당 지금 현실 정치에서 상존하기 위해서는 기호 1, 2번밖에 없는 이 소선거 제도라고 하는 거를 좀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 가령 금태섭 의원과 금태섭 의원이 꽤 국민적인 지지도 있어요, 그동안의 여러 가지 태도로. 또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3당을 만들어서 당당하게 선거에서 상존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제도 개혁이 정말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유인태 전 의원께서는 금태섭 전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서 민주당 탈당과 관련해서 좀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네요. 선거제도가 바뀌어서 이런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제3당으로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정당이 좀 역할을 해야 우리 정치도 좀 발전을 할 거라고 봅니다. 금태섭 의원이 그렇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환영을 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거기 가보세요. 저는 정치적으로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에서 탈당은 저는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인태 전 의원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